네, 지금 서스라이트 한 사람께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기존 등기구 이상, 기존 등기구 이상, 신규 등기구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거 RGBW 기존 등기구 이상 없습니다. 이거 등기구, 이 등기구는 지금 현재 불이 떱니다. 가늘적으로. 그래서 기존 등기구 RGBW 한데 가늘적으로 불이 떠는 현상이 있습니다. 가끔씩 하다 이거 그렇고요. 그 다음 이거는 기존 등기구 RGBW 이상 없습니다. 이거 기존 등기구 RGBW 현재 이상 없습니다. RGBW 기존 등기구 이상 없습니다. RGBW 기존 등기구 이상 없고요. RGBW 기존 등기구 이상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등기구는 220 플러그 선이 빠져가지고 아까 전원이 안 들어왔는데 다시 플러그 작업해서 이상 없이 전부 작동이 됩니다.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여기가 약간 가늘 쪽으로 불이 떠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가 가늘 쪽으로 약간 불이 떠는 현상이 있습니다.